안녕하세요. 정재환의 우리말 비타민입니다. 혹시 이런 교통표지판을 본 적이 있으신가요? Y-I-E-L-D라고 적혀있습니다. 만일 미국을 여행하셨다면 보셨을지도 모릅니다. 영어를 쓰는 나라니까 표지판이 영어로 되어있는 것은 당연하고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이게 서울이라면 어떨까요?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20년 전쯤 해와동 원형교차로에서 이 표지판을 발견하고는 한동안 멍했습니다. 사실 그때는 영어 Y-I-E-L-D가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사전을 찾아봤지요. 알고보니 양보하라는 표지입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게 해와동 원형교차로에 걸려있었던 겁니다. 당시 그곳을 지나는 운전자 중에 몇 명이나 뜻을 알았을까요? 저만 몰랐을까요? 사진 속 표지판은 미국입니다만 해와동 원형교차로에 걸린 Y-I-E-L-D는 정말 문제였습니다. 한국인 운전자들에게 양보하라는 의미가 전달되지 않습니다. 외국인을 위한 영어 표기가 아니겠느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만 20년 전에 해와동에서 운전하는 외국인이 몇 명이나 있었을까요? 설령 외국인을 위한 것이라 해도 양보는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것이지요. 다행스럽게도 요즘에는 오른쪽에 있는 표지판처럼 Y-I-E-L-D 위에 양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게 정상 아닙니까? 이게 기본이고 원칙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몇 년 전 한술 더 뜨는 표지가 등장했습니다. 왼쪽 사진은 한글문화연대에서 퍼왔습니다. 키스 앤 라이드라고 쓴 게 보이시죠? 키스 앤 라이드는 뭘까요? 뭐지? 키스하고 타라? 위는 고양시 탄현역이고요. 아래는 인천 중구 영종역입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데 저렇게 영어로 써놓은 걸까요? 일단 궁금했지만 화도 났습니다. 저게 뭔지 우리나라 사람들이 알아야 하는 거 아니야? 무슨 일을 저 따위로 하는 거지? 그래서 키스 앤 라이드가 뭔지 일단 검색을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제 추측이 맞았습니다. 키스하고 올라타는 곳. 키스 앤 라이드라는 표현이 있다. 이는 공공표지판 중에 하나로 우리말로는 환승정차구역 정도로 옮길 수 있는 표현이다. 도시 외곽까지는 자가용으로 가고 거기에서 버스나 기차를 갈아타게 되어 있는 도심지 교통혼잡 축소 시스템 중에 하나로 잠깐 정차해서 사람을 내려주고 가는 구역을 말한다. 미국인들은 헤어질 때 뽀뽀나 입맞춤을 합니다. 진한 키스를 나누는 경우도 있습니다. 백주 대낮에 별꼴이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그들의 문화입니다. 여하간 만나고 헤어질 때마다 그런 풍경을 연출하는 장소에 키스 앤 라이드라는 이름을 붙인 건데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옆 사진은 덴마크 알보구 국제공항에 있는 안내 표지판인데요. 키스 앤 굿바이 아래 3분 이상 키스하지 말라고 적혀 있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키스를 했으면 저런 문구까지 표지판에 넣었을까요? 하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키스 앤 라이드가 아닙니다. 아래 사진은 심지어 세종대왕 능력입니다. 한글은 없고 영어로만 적는 저런 생각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걸까요? 자세히 보니 왼쪽은 그림하고 3분 이내 주차 가능이라고 적혀 있으니 곰곰 생각하면 뭐라는 것인지 알 수 있을 것도 같네요. 하지만 오른쪽 사진은 참 알송달송합니다. 오른쪽은 택시가 가는 길인데 왼쪽은 KNR입니다. KNR은 누구입니까? 국어기본법 위반에 정확한 정보도 전달하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불편을 주고 위험하기까지 합니다. 영어 몰라서 느끼는 창피함은 덤일까요? 대한민국에서? 다행히 제가 몸담고 있는 한글문화연대에서 이런 문제를 바로잡는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어요. 이건범 대표는 쉬운 우리말을 쓰는 것이 우리의 인권을 지키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생활 속의 민주주의 운동이라 생각할 수도 있어요. 언어를 지킨다는 게 문화를 지키는 것과 연관이 있어요. 쓸데없이 외국어 쓰지 말고 우리말을 사용하자는 생각입니다. 물론 외국어를 써야 할 때는 써야죠. 그걸 뭐라 할 수는 없어요. 핵심은 공공영역에서는 한국인이라면 한국의 공용어인 한국어만으로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한글문화연대가 세종대왕능력에 우리말 표지판을 걸어달라고 줄기차게 요구해서 키스앤라이드는 사라지고 환승정차구역이 등장했습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이지요. 여기는 대한민국입니다. 한국어와 한글은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가장 쉽게 소통할 수 있는 언어는 한국어와 한글입니다. 스크린도어보다 안전문이 훨씬 안전하듯이 키스앤라이드보다 환승정차구역이 쉽습니다. 미한관계, 일한관계가 아닌 한미관계, 한일관계인 것처럼 한국어와 한글을 항상 우선해서 써야 합니다. 쉬운 우리말을 사용함으로써 안전하고 편안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병재환의 우리말 비타민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한글이 희망입니다. 아리아리 한글자막 by 박진희